안녕하세요. 보건소입니다. 아침에 혹시 열 체크해 보셨나요? 괜찮으시다고요?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? 지금 오늘 저도 처음 일단 필요하신 물건 필수품 위주로 갖다 드리려고 해요.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쪽에 많이 직원들이 신경 써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받았습니다. 아무 인상 없이 정상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시에 확진 환자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일을 최대한 40여 명 정도였었거든요.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자가격리가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혹시 자가격리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은 저희들 믿고 따라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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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